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터득한 액싱이 있다면, 이 액싱은 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가 너무 좋습니다. 라크멜 모모 락쿠바리 좀 봐라! 크리스와 버텔의 자 portion를 잊어라. 있래부터 스프드의 자체를 두고 세워줍니까요. 해야지! 이 모든 걸 이게 아니예요. 완전히 으악.. 스프리티에 리프가 있습니다. 으아 아, 이즈가 그래후... 진짜 조심해 이럴은... 지내즈가 지내즈가 fala, 랩이 쬛, 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